요즘 임대차와 관련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이 많습니다. 바로 작년에 개정된 임대차 산법과 관련된 계약갱신청구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갱신청구권 문제 말고도요. 늘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갈등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원상회복 그리고 집수선을 과연 어디까지 요구할 것이냐 이 문제 가지고 많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기 위해서 오늘도 국민은행 WM투자자원부 곽종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변호사님 원상회복에 대해서 법규정에 명확히 좀 어디까지 좀 해줘야 되고 어딘 안 해줘야 된다 이렇게 명확히 좀 규정한 거 없습니까? 없죠. 없나요? 원상회복 규정은 있는데요. 그 규정 자체를 보면은 인차에는 준영하고 있는 규정이긴 한데 인차에는 목적물 돌려줄 때 원상회복해야 된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게 다기 때문에 그럼 어디까지 얼만큼 해줘야 되냐에 대해서는 항상 다툼이 있어 왔죠. 그러니까요. 일단은 근거 규정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저거 무슨 말이에요? 그 임대에는 이제 임대차 계약 체설을 하면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되고 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 수익에 대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부분이잖아요. 저 기준만 정해놨지 어느 정도라고 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거의 다 이제 판례에 따라 우리가 해결을 하고 있고요. 참 뭐 법이라는 게 아주 구체적인 경우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만 저 민법 623조 가지고는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규정입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기본 정신은 저기에 담겨 있습니다. 임대인은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저희가 그 많이 들어오는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입자 호소라고 해서 제가 네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벽에서 물 새는데 특약에 임차인은 세입자는 수선을 요청할 수 없다. 아 이렇게 딱 박혀있다 그러네요. 저거는 뭐 특약이 있으니 어쩔 수 없는 거죠. 특약이 있으면은 원칙적으로는 계약대로가 원칙이죠. 왜냐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을 정해놨다. 그리고 뭐 벽에서 물 새는데라고 저렇게 구체적으로 뭔가 정해놨다라고 하면은 이제 임차인이 해결해야 될 수 있는데 근데 추상적으로 이제 특약을 정해놓을 수도 있잖아요. 모든 걸 임차인이 수선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기준은 또 이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나오는 이제 그 민법 규정에 따라서 뭐 무조건 다 무슨 뭐 기둥이 무너져도 뭐 임차인이 수선해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대규모 수선, 기본 설비 교체 뭐 이런 것들은 임대인이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특약을 추상적으로 저런 식으로 정해놨다라고 하면은 그게 특약으로 인해가지고 임대인의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 면제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대규모 수선 같은 거는 이제 임대인이 책임져야 된다. 특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간단한 수선 같은 거는 이제 임차인이 수선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임대인의 수선 의무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목적물 장애 발생 시에 사소한 장애다라고 하면은 사소하고 이제 임차인이 그걸 수선하는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고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고치는 데 있어 안 고친다 하더라도 이제 사용 수익하는데 크게 지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임대인한테 수선 의무가 없고 임차인이 그걸 수선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예를 들어 이제 전국 교체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전국가 나갔을 때 전국 교체 같은 것들은 이제 비용 별로 안 들이고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해야죠. 그렇죠. 수선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는 정도다라고 하면은 이제 임대인한테 수선 의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 두 가지 기준이 이제 약정이 없을 때 판례가 누구 책임이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특약으로 정해놓을 수가 있어요.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할 수도 있고 임차인이 모든 걸 다 고치도록 이렇게 정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 범위는 특약을 이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모든 그 수선은 임차인이 져야 된다. 수선 의무는 임차인한테 있다라고 할 때 그 이제 통상 생길 수 있는 소규모 수선에 한해서만 임차인한테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소규모 수선에 한해서 수선 의무가 발생하는 거고 그 건물 주요 구성 부문 수선 같은 대규모 수선이나 이제 기본 설비 교체 같은 대규모 수선 같은 경우에는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임대인한테 수선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판례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했던 벽에서 물 셀 경우에요. 저 경우에 이제 특약에 막연하게 임차인이 전부 고쳐야 된다고 하더라도 이 벽에 물 새는 정도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인프라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저거는 이제 임차인한테 수선 의무를 요청할 수 없고 저런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수선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벽에서 물이 새는 게 만약에 자기의 관리 잘못했다. 임차인의 관리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창문을 열어놓고 안 닫았다거나 하여간 관리 잘못을 통해 가지고 저런 경우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임차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월세면 고쳐주는데 전세는 하자를 저보고 알아서 하라는데요. 저런 경우 많아요. 월세면 다 해주잖아요. 해주는데 전세는 분명히 저 월세와 전세가 법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규정 자체가 차이가 있고요. 전세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우리가 그냥 임차를 전세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기서 말하는 전세는 전세권 등기를 한 전세를 의미하는 거고요. 전세권 등기를 한 전세 같은 경우에는 규정상으로는 전세권자가 전세권자인 입주자가 필요한 수선을 다 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은 전세권자의 책임이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전세가 그냥 전세권 등기하지 않은 일반 전세의 경우에도 월세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죠. 일반 우리가 표현하는 그 전세, 전세권 등기하지 않은 일반 전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세와 월세를 구별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도 배관이나 보일러 고장이 잦은데 이거 세입자인 제가 고쳐야 됩니까? 이제 구체적인 특약이 있다. 보통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수도 배관인데 보일러 고장났을 때는 잦은데 고쳐야 된다라고 명시를 해놨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임대인이 고쳐줘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방범창이 아마 여자 세입자인 모양인데요. 방범창이 없어서 치안이 불안한데 주인한테 방범창 좀 설치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져야 될 의무는 임차인이 그 주택에서 주거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사용 수익을 할 수 있게만 하는 최소한의 정도만 유지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여자분이 입주를 해가지고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에 치안 방지를 위해서 방범창 설치를 해달라. 이거는 계약상에 명시를 해놓지 않는 이상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세입자가 자기 돈으로 그 방범창을 설치한 다음에 뭐 나중에 좀 사라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민법 646조에 보면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있긴 한데 흔히 이 경우에 적용이 될지에 대해서는 좀 네, 부속물 매수청구라고 하는 거는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들어가서 임대인 동의를 받고 설치한 거에 대해서는 임대인한테 나중에 사가라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 이제 언론 보도나 보면 기본적으로 세입자가 약자라는 그 가정하에서 썼는데요. 최근에 이제 댓글 같은 거 보면 집주인 분들도 또 어려움이 많으세요. 네, 그렇죠. 세입자들도 좋은 세입자분들이 물론 대부분이지만 일부 진상 세입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의 호소도 제가 네 가지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환기를 안 시켜서 벽에 곰팡이가 잔뜩 피웠네요. 그런데 저한테 도배를 해달라네요. 유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차인이 관리를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임대인이 이제 도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수선의무 이런 것들을 지게 될 수 있는데 그 환기를 안 시킨 거 자체가 임차인의 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거다. 그래서 곰팡이가 발생했다고 하면은 그 도배에 대해서는 이제 임차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형광등을 교체했다고 다음에 줄 월세에서 깎아준다는데요. 저렇게 해도 됩니까? 저거를 만약에 계약상으로 뭐 형광등 교체 이런 것들도 다 임대인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명시해놓지 않는 이상은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월세에서 공제하고 월세를 주겠다. 이러면 이제 연체가 되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게 이제 그 임대차 계약 썼을 때 구체적인 내용들을 특약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대차 계약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특약을 정할 경황이 없죠. 뭐 이삿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또 공인중개사분들의 역할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적어서 법무부 홈페이지에 띄워놨습니다. 그런데 판례의 기준도 거기 설명했듯이 명시적인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계약을 구체적으로 작성해놓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거를 이제 참고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게 법무부의 표준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여기 예시가 나와 있듯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임대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명시를 해놨어요. 기본 설비나 주요 시설 교체 이런 것들은 임대인에 책임져야 된다라고 명시를 해놓은 건데 이 내용대로만 써놔도 어느 정도 분쟁은 방지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나온 형광등 교체 같은 경우에 여기 표준 계약서에 보면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는 임차인 부담으로 적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좀 심하네요. 화장실 변기가 막혀 전화가 왔네요. 어쩌라고요. 저거는 뭐 좀. 뭐 저거는 그냥 누가 봐도 이제 임차인이 잘못한 것 같다라고 생각되잖아요. 네. 저거는 임차인이 고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차 계약이 끝난 다음에 나갈 때 기본적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무슨 뭐 2년 전으로 돌아가서 2년 전 상황과 똑같이 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기준은 어떤 건지 판결이 하나 있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 기준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 입주할 당시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원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데 입주할 당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제 자연 마모부는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통상적인 사용을 했는데 내가 그냥 뭐 실수를 해가지고 벽지를 오염시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만큼만 사용해가지고 지내왔는데 자연적으로 벽지가 이제 색이 바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판례의 판결이고요. 그걸 통상의 손모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의 손모에 관한 투하 자본 감가는 벌써 이제 임대료 임차인 차임에 이제 포함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돈 받고 있지 않냐.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상의 손모는 임차인 규책 사유가 없는 한 이제 채권법 일반 원칙에 따라서 임대인이 비용 부담을 하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월세로 회수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저게 핫합니다. 이제 반려견 많이 키우잖아요. 반려견 키운다는 걸 얘기를 안 하고 계약을 했을 때요. 그래서 뒤늦게 알게 됐는데 저거 계약 깰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그 계약 체결 시에 이제 해지 사유로 정해놓지 않은 거는 법정 해지 사유로밖에 이제 해지할 수가 없는데 법정 해지 사유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무단으로 전대를 하거나 아니면은 월세를 이제 연체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딱 특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려견을 키운다. 이런 사정을 이제 이런 사정으로 이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를 하셔야지 가능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계약할 때 반려견 키운다는 걸 몰랐다. 몰랐는데 그것 자체 해지 사유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반려견을 키운다고 해가지고 그 집이 오염된다거나 하는 게 확실하게 이제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저걸 말하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계약상 하자라고 해가지고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거기에 대한 판례, 해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서 언론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하지만 2년 뒤에 그 반려견 3마리 때문에 뭐 집이 많이 망가졌다거나 뭐 도배지가 망가졌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인차 목적물을 파손하거나 고위로 파손하거나 했을 때는 이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이제 해지 사유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반려견 관련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 저 임대인 상담을 좀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저게 워낙 이제 반려견 키우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런 사유도 해지 사유로 명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계약 거부 사유,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다. 처음에는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다고 했다가 나중에 키우게 되는 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지 사유로 명시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계약 사항으로 명시를 하고 있다라는 걸 또 양 당사자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갈등이 많은 원상회복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